바텀 제이사기 뭔지 아세요 지금? 바텀 제이사기요? 에시켄치가 좀 세더라구요 아 그래요? 에시켄치가 좀 나쁘지 않더라구요 아 그래요? 일단 마려오신거 같으니까 올려놓을게요 저분도 마려오신거 같네 일단 동왕 저기니까 진짜 빠깨므로 한판만 일단 동왕 동왕 오늘 얼굴 뻘벗게 해야되거든요 아 그래요? 저기있네요 인비야 무조건 오겠네 조마타 아 근데 블랭 좀 무섭네 오와와 두고병이형 패 오호 조 마타 오우 쉿! 잠깐만 와아아아 와아 그림의 신이었네 마음껏 괜찮죠 거기? 하아 괜찮죠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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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임 하진데 에구야 어 에이 블랭이 못 튀겨네 에구야 이 기계를 누가 ance 아 마테레스딜 여기 그냥 가면 такое 인가 엄청 좀 늘 이 길? 아이즈 나왔다 목차 끌렸거든요? 아 목키가 죽었거든요 이랬는데? 아라 5핀 저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이거 오래 살고 더 나야될 제가 목숨 비체되다 흐어어어어어어어어 이 길을 이 길을 죽어 일단 한번 따주고 맛있다 여기 포블까지 먹으면 그냥 밥도둑인데? 와 난 뭐했는데 포블 먹었냐 개이득이네 나이스 아 뭐야 포광 없어졌어 으으읍 뭐야 그 아마 다 가요 네 오케이 파야는 바텀 쌓는데요 근데? 아니 킬을 라이더 2킬인데요 엘리스도 이제 슬슬 올거에요 뭐야 이거 블랙 높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미드 2차 가죠? 아 궁지 너무 맞췄다 이거 나겠다 나이스 일단 때릴게요 좋아요 아 좋아요 어? 땡큐 히히히히히히히히 아 다이야를 다 죽겠다 이거 갑자기 쿼드라이킬? 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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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니스 하하 하하 라니스 죽으면 가져가야 돼 오케이 좋아요 그냥 때려 그냥 그냥 뺍시다 안전하게 든든하게 블리즈 노플 오케이 블리즈 노플은 괜찮아요 엘리프 노플 엘리프 노플 안 되면 바텀으로 약간 뺄게요 나이스 한 건 했다 야 디리오 내가 왜 모르겠어 그냥 뺍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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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거 죽었거든요 뺍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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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아가서 뺍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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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끊을만 하잖아 뺍시다 제가 궁이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빼야 될 필리에요 근데 저 집가는 피만 나와서 다음주에도 깔끔하거든요 분명하시죠 디노님 아 예 네 집가는게 더 깔끔하긴 하고 오케이 아 뺍시다 무섭 으 찔려달라가서 진짜 포탄 좀 뿌려줄게 아잇 뭐야 오케이 일단 오양이 택 파이팅 파이팅 이마지로 레츠 기릿 흐흐 나이스 나이스 하나에게 이겼네요 비나님 흐흐흑하 흐흑하